어... 이렇게 쉽게.. 여보세요? 이거라 할지 몰랐어 왜 하나? 눈물이.. 멈추잖아 야 너 좀 뭐라고 야 나한테 막글 줄 없어? 그럼 돈 투자 날려고 한 거 그럼 왜 나한테 돈 달라고 얘기 안 했어? 니가 피해 드리면 저녁 만났겠냐? 우리가 착각할까봐 그러는데 누구 상처 같은 것도 받지마 나 너한테 안 부르고 사랑을 하면 사귀지 내 욕실에 칫솔이 있다 없다 내 진한 향기가 있다 없다 널 사랑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네 전화기는 없는 번호로나 핵자 속에 사진이 있다 없다 빠진 머리카락 있다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걷는데 자꾸 눈물이 나와 니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옆에 없으니까 머물 수도 없어 나는 죽어 되는데 너는 지금 없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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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있다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곁에 없으니까 망가져만 다녔 내 모습이 너무 싫어 난 너는 지금 없을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없을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없을 수가 없어 나 지금 없을 수가 없어 너는 지금 없을 수가 없어 baby 나 그냥 아침을 먹으면 나 자신이 없을 수가 없어